xsfm입니다. p o d e r a 어둡고 칙칙한 얼굴과의 이별을 원해 공유자를 발휘한 독자원료 유자 바이오엠 피부 속 멜라닌 케어까지 밝고 산뜻하게 단 하나의 해답 앤서나인텐 유자 바이오엠 앰플세럼 마지막 사연이 좀 깁니다 박상은씨의 오리지널 멍청이 장르의 사연을 보시겠습니다 간만이네요 멍청이 장르 사연도 좋아요 안녕하세요 자기 차도 못 알아보는 주제에 다른 사람을 기만했다고 착각한 한숲시티의 멍청이 박상은입니다 그렇죠 내 찬 줄 알고 남의 찬 문을 열었던 바로 그분이죠 유피디님 에디터님 농축사님 문학인님 그 외에 xsfm의 임직원 모두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사연이 좀 무겁군요 유피디님이 방송에서 어느 더운 여름 한철을 종종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2018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학인님이 방송에서 4년 전 문명 이야기하러 오던 날이 무척 더웠다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찾아보니까 그것도 5년 전 2018년이더군요 그 해가 정말 더웠습니다 난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와이프가 그때 싱가포르 갔단 말이에요 나한테 전화해서 여기 너무 더워 33도야 이러는데 선선했네 제가 그날 41도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해 여름에 저도 그해 여름에 더위가 무척 각별합니다 그럴만한 좋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사연으로 써보고자 합니다 그해 여름에 8년 만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헉해서 자기주택 마련이라는 인생의 빅 이벤트를 치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 각종 패키지로 계약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근 돈은 많이 드는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새 아파트가 좀 그런게 많아요 그래요 요즘은 저도 이제 새 아파트 들어간게 한 1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제 그냥 살다가 새 아파트 들어가면 베이킹 이런걸 해요 그거 알아요 베이킹? 베이킹? 그 온도를 집안에 높여놔가지고 예 무슨 건설 뭐 이런 냄새도 빼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최초에 들어와 있는 옵션들이 한번 또 새싹 갈아줘야 된다 또 이런 취향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형광등을 LED로 바꾼다던지 아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 세팅된 마루를 빼고 새로 자기가 원하는 나무마루를 넣는다던지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인테리어를 많이 바꾸고 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조금 하이 옵션이라고 한다면 기본 옵션으로 이제 입주 청소 아 네 반드시 하니까 그거를 자기가 하려고 하면 정말 뼈가 빠집니다 그럼요 청소는 힘든 일이에요 네 그런 걸 이제 패키지 패키지 하다 보면 결국 집값을 이미 다 냈지 않습니까 이미 거지가 된 상태에서 돈이 막 줄줄 세니까 그때부터는 되게 돈 나가는 게 막 두려워지는 순간들이 있죠 당연합니다 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할 수 있는지는 직접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돈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렇죠 시스템 에어컨 공사만 계약하려 했습니다 아내는 니놈이 청소한 꼴은 못 본다고 입주 청소만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그 배우자가 봤을 때도 청소에 땡밥이다 정도를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레퍼런스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도대체 너를 뭘 믿고 맡기느냐 어떻게 보면 아내분은 현명한 분을 만나신 거죠 그리고 다용도실 곰팡이 방지 페인트 칠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음 결혼 15년 차였던 우리 부부는 해마다 나타나는 다용도실의 곰팡이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 이게 이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집 많죠 예예 그런 아내에게 신체 건강한 40대 남자 엔지니어가 그 정도 문제는 직접 풀 수 있지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느 분야의 엔지니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엔지니어는 너무 범위가 넓거든요 어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도 엔지니어셨어요 그래서 자동차 자기가 고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항공계 엔진 정비사였습니다 자동차 어떻게 고쳐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한 20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게 엔지니어 그리고 나서 나오는 질문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뭐야 모르겠어 무서워 근데 약간 특히 스페셜한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들이 그런 게 있으신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잠수함 엔지니어가 잠수함 엔진 정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도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자동차는 쉽다 그거 내가 그냥 보면 그냥 었다 야 난 잠수함도 고친 사람이야 약간 그러고 이제 뚜껑 열고 또 이렇게 똑같은 표정을 지으시는 거죠 잠수함이나 항공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신체 건강한 40대가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페인트 가게에 가서 물어보니 재료비 30만원에 2인 1조 하루 일당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혼자 하면 일당 50만원쯤 아끼겠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저는 이해는 합니다 반대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왜 이걸 50만원이나 받지 어느 정도의 일일까 라는 궁금증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내는 자판이나 두드리는 프로그래머가 무슨 엔지니어 자령이냐고 잠깐만 프로그래머였어요 컴공 엔지니어입니다 아 지금 컴공 엔지니어가 곰팡이와 싸우겠다 그렇죠 이거는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을 잘 쓰는 검사가 수중 폭파팀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다 나도 군인이거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완전 분야가 다른데 혹은 검찰청의 검사가 검 놀라는 것 같아요 검사라며 나도 검사야 뭐 믿어 했지만 제 고집대로 제가 직접 칠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는 6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저희 집은 월세 계약이 끝나는 7월 말에 이사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페인트 칠은 장마 기간을 피해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끝나는 시점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사를 일주일 앞둔 2018년 7월 21일이 됐습니다 지금 찾아보니 근처 수원은 최고 기온 36.7도였네요 와 이 더운 날 페인트 칠 자 죽음인데 진짜로 제가 이사간 곳은 분지한 복판이라 더 더웠을 겁니다 그래서 벽지나 페인트 같은 거 작업하실 때 보면 왕 선풍기가 하나 반드시 아이템들 중에 들어가 있죠 아니 그게 환기 때문에도 있어야 돼요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유기용제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성이 아니면 그럴 때 유증기랑 같이 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운 날은 이상하게 페인트 칠이 평면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면적 자체가 되게 뜨거운 느낌이 있어요 아 아니다 이건 내가 저는 페인트가 아니라 주로 방수 알바를 엄청 했었거든요 아 네 그런 지붕 위에 녹색 있죠 아 네 김포방에 내리다 보면 세븐티 다우전드 네 한국 그 뭐야 단독주택 혹은 다세대주택 지붕이 왜 다 녹색인가 저 같은 사람이 칠하기 때문입니다 방수제가 녹색밖에 없어요 세븐티 다우전드 네 근데 그거 칠하는 게 굉장히 고역이거든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시면 이제 땡볕해서 칠해야 되잖아요 옥상이니까 근데 뭐 구름 끼는 날 안 돼요 안 돼요 비 오는 날 더 안 됩니다 방수제니까 더운 날 해야 돼요 무조건 해가 쨍쨍한 날 바람 없이 더운 날 네 그런 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페인트가 자꾸 방수제로 보이니까 막 더운 느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사간 곳은 분지한 복판이라 더 더웠을 겁니다 이름은 한숲시티인데 사실 집 근처에 숲이라 부를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날 페인트샵에 아내를 데리고 가 색상표를 보여주면서 페인트색에 대한 윤호를 청했습니다 저는 좀 밝은 색을 원했는데 아내는 너무 밝은 색은 때가 잘 탄다며 조금 어두운 색을 골랐습니다 페인트색을 결정하고 아내를 돌려보낸 후 페인트실 사전 작업을 위해 입주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날 할 일은 창문을 비닐로 싸고 창틀에는 마스킹테이프를 붙이는 보양작업이었습니다 이게 요새 쇼츠 같은데 엄청 나오죠 이거 고수 약간 플라스틱 같은 거 플라스틱 모델 도색할 때 색 묻으면 안 되는데도 싹 테이프로 마스킹해주고 그걸 떼고 하는 작업이 15초 영상 안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아 이게 보고 또 봐도 저거 어떻게 배운 건지 몰라요 이걸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하면 진짜 힘든 게 특히 아까 권장한 40대라고 얘기를 했지만 권장한 40대가 좁은 다용도실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걸 붙이고 있는 게 이게 힘들어요 내 허리와 눈이 사실은 얼마나 낡았는지를 차라리 페인트통을 들고 뛰는 건 하겠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이걸 하다 보면 정말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거죠 더운 날 한낮이었지만 새로 설치된 에어컨을 켜고 잠시 기다리니 꽤 시원해졌습니다 역시 캐리어 박사님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야 했어 라고 혼잣말을 하며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할 곳은 세탁실과 안방 베란다 두 곳인데 그날 작업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다지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착각이었는데 페인트는 롤러에 찍어서 장대를 들고 바르면 되는 일이라 보양작업이 더 힘들 거라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다음 날로 계획한 페인트칠이 참 만만해 보였습니다 이럴 거면 오늘 페인트를 받아 같이 작업을 하는 건데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복싱 체육관에서 첫날 줄넘기만 하던 사람의 마인드입니다 그럴듯한 계획이 있어요 다음 날인 7월 22일 아침에 페인트 가게에 가서 전날 주문한 색상으로 조합된 페인트와 페인트에 섞으면 결로 방지와 단열 기능이 있다는 XX레드라는 마법의 물질 그리고 곰팡이 방지 기능이 있다는 초벌 페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인트샵의 점장님은 첸절하게 작업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일단 초벌을 바른 다음에 페인트와 OO레드를 섞어 재발칠을 하고 마지막으로 페인트로 한번 더 칠하는데 각 단계 사이에 4시간 정도 페인트 마르는 시간을 둬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점장님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에어컨 켜지 말고 작업하셔야 돼요 이 무슨 말씀인가 싶었으나 에어컨을 켜면 건조가 잘 안되고 그렇다고 작업할 때 에어컨 켜고 건조할 때 에어컨 끄면 온도차 때문에 페인트 위에 습기가 차서 엉망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순간 망했나 싶었는데 그래도 어제 그다지 힘들지 않았던 생각이 들어 뭐 괜찮겠지 네 알겠어요 하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지금 찾아보니 이날은 최고 온도 37.5도 전날보다 더 더웠습니다 좁은 데서 이 더위에 후딱 초벌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땀이 폭포처럼 흘렀으나 대충 1시간 만에 다용도실 두 곳에 페인트 초벌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롤러가 끝에 달린 장대를 들고 천장을 칠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으나 그래도 할만하다 싶었습니다 이게 데스크잡 노동자들이 안 하는 포즈 중에 하나죠 그렇죠 허리를 곧게 펴고 쭉 펴고 그쪽에 힘을 주면서 등을 움직이고 어깨를 움직이는 일 보통은 그래서 데스크잡 노동자들은 일부러 이 동작을 해요 저도 사무실에 문틀 철봉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 작업하고 반드시 철봉에 오븐을 매달립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안 하면 온몸이 죽어버리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운동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문제는 37.5도에서 이걸 하셨다는 거죠 여기까지 마친 후 오후 3시에 두 번째 칠을 기약하며 운전해서 30분 거리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에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벌칠한 사진을 보여주고 점심 먹고 좀 노닥거리다가 시간에 맞춰 다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집에 올 때 원몸이 흥건하게 땀이 젖어있는 것을 본 아내는 그냥 해가 지면 가라고 했지만 저는 내일 비 예보가 있다며 오늘 다 맞춰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가 약간 그런 느낌 그렇게 힘들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내가 듣는 입장에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 플래그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여기서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와서 사람을 부르겠어요? 반 정도 초벌치를 해놨는데 그럼 아저씨들이 와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유 이거 누가 일어났어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 저는 개발자들의 마음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시작하는 순간 내가 죽거나 결과물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내는 그런 저에게 아이스박스를 주며 편의점에서 얼음과 이온음료를 챙겨가라고 했습니다 아내분이 진짜 현명하시네요 아까 초반부터 게다가 내가 껴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현명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아내게 제갈량 수준입니다 그건 있으면 좋겠다 싶어 이온음료 페트 3개와 얼음을 사들고 아파트에 도착하니 한참 더울 때인 오후 3시였습니다 차에서 외부 기온을 보여주는데 거의 40도에 근접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박상은 씨처럼 저도 그 시기에 똑같은 시기쯤에 차 온도를 바라보고 있었겠죠 40도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때 딱 그랬어요 두 번째 칠을 시작했습니다 페인트에 xx 레드를 섞은 후 롤러에 페인트를 찍어 롤러질을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벌칠할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몇 배 힘들었습니다 아 초벌칠 페인트보다 이 페인트가 몇 배는 묵직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딱히 어깨에 힘쓸 일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엔지니어시라 그래가지고 프로그래머라 그래가지고 더 무시하는 거예요 어깨에 힘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그것도 있잖아요 결국 무겁지 않습니까 페인트도 페인트 장대를 생각해보면 무게 중심이 끝에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 우리가 들고 있는 밀대 걸레 같은 거는 역방향인 거예요 무게 중심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무게는 잡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 거꾸로 잡는 게 이게 중세 무기로 얘기하면 약간 메이스 같은 거죠 아 네 무게 중심이 끝에 있어서 내가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검은 쉽잖아요 차라리 근데 메이스 같은 건 한번 휘두르면 잘못 휘두르면 회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쳤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머리가 깨집니다 네 이미 그렇게 되는 근데 그것도 원핸드 메이스 한손 메이스 길이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 헬버드라고 하죠 그렇죠 도끼창 끝에 어마어마한 무게가 달려있는데 거의 그 정도의 장대를 지금 휘두르시는데 만약에 저희가 예상하는 박상은씨의 그 인력이 그 정도가 맞다면 네 근데 보통 키보드로 뭘 쏘셨지 보통은 WASD로 이동을 해서 마우스 좌클릭으로 휘두르면 됐다라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양손 장변기를 들어보니 생각처럼 녹록한 상황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게 함정이 프라이머는 진짜 잘 발려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때까지는 희망이 가득해요 음 네 일부러 약간 그렇게 만드나? 그렇게 만들면 그때 봐라 한 번 해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사람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아 고용증대를 위해서? 한 번 맛을 보면 여러분이 다시는 못할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프라이머는 기본적으로 얇게 바르는 거니까 네 이게 자 롤러질만 힘든 게 아니라 페인트에 롤러도 페인트도 롤러에 더 자주 묻혀야 했고 그래서 장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일도 더 잦았습니다 그 결과 한 시간 만에 두 군데 치를 마쳤던 오전과 달리 세탁실을 칠하는 데만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은 안방 다용도실을 칠하려고 페인트통을 챙겨 드는데 바닥에 깔아둔 비닐 위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더군요 원래 땀이 많은 체질이긴 하지만 내 몸에서 땀이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싶었습니다 이게 고수동하는 실수입니다 자기 땀에 미끄러 넘어집니다 아 맞아요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 가지고 온 이온 음료 페트를 하나 비우면서 잠시 쉬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일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은 이런 일을 처음 할 때 하루 종일 화장실을 안 갑니다 온몸이 배뇨작용 중이죠 쉽게 말하자면 그 후 페인트도 굳으면 안 되고 내일 비 예보도 있으니 어떻게든 오늘 안으로 끝내겠다며 안방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안방 베란다는 세탁실의 절반도 안 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넓어 보였던지 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도 상황에서 멈출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요 절망감은 그때 정말 최고조의 일입니다 왜냐면 뒤늦게 불러도 일당은 똑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좀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사무실에 제가 65인치 모니터를 놨습니다 아 네 그 근데 설치 기사가 있는데 그 뭐 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 아끼겠다고 아 2만원 뭐 내가 하지 그리고 이제 스탠드를 조립을 하고 그러니까 과연 20만원이었으면 그걸 어 그분을 시켰을까 20만원이었으면 내가 의심했을 겁니다 20만원이면 내가 할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텐데 2만원이라니까 아 네 전자 그 가전옥계 관계자 여러분 싸댑니다 올리는 게 합리적인 것으로 아래요 아니 나는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내가 막상 딱 들어갖고 끼워야 되거든요 거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65인치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게 무게가 한 19kg 되는데 내가 양팔을 쫙 벌려서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러면 사람이 힘을 못 써요 그럼요 그리고 뒤에 거리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리고 일단 들었더니 네 내려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서대로 어 이걸 보이질는데 어떻게 걸지 이러고 이대로 10분에 서있다가 누구 사람을 불러갖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양손을 못 쓰잖아요 들고 있으니까 현대철학의 시지프스는 LED TV를 설치하고 있어요 혼자서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그럼 떨어지고 그걸 들고 20분에 서있는데 아까 딱 지금 사연이랑 똑같은 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맞아요 어떻게든 끝을 봐야 되는 거죠 와 저는 얼마 전에 또 이 경험을 했더니 너무 지금 막 공감이 가고 그래요 확실합니다 네 페인트찌를 다시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롤러를 들고 천장을 바르는데 갑자기 팔이 마를 됐지 않더라고요 다리에만 나는 줄 알았던 쥐가 팔에도 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페인트 롤떼가 청령 원어를 떠죠 그렇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탈수 상황에서는 쥐가 훨씬 더 쉽게 그리고 강하게 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겨우 안방 베란다 작업을 마무리하는 순간 아 이게 탈진이구나 라는 생의 첫 경험을 하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구역질이 올라오고 근육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급성 담납염으로 지하철역에서 쓰러졌을 때 거기서 그 통증만 뺀 그 상태였습니다 헐 나 이거 똑같은 거 경험해봤는데 급성 담납염? 급성 담납염하고 최장염이 같이 와갖고 한번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통증도 통증인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생전 병원에 잘 안 가보는 건강한 체질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나의 신체에서 힘이 쫙 빠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경험한 어떤 순간이거든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 경험인 것 같아요 몸이 말을 안 들을 수 있다의 첫 경험 그게 아니 뭐 우리가 웨이컴 투 리얼라이프 글로는 배워요 소설 같은 데서 몸이 말이 들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면 그래 그래 그렇겠지 난 안 그런데? 자기 몸이 안 들어가지면 진짜? 왜? 그럼 막 주마등처럼 그때의 글들이 떠오르는 거죠 야 그 새끼가 이래야 되니까 이게 얘기였구나 한동안 또 그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야 니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게 뭔지 알아? 그게 보통 이제 한 서른다섯 서른둘 그때쯤이죠 엉금엉금 엉금엉금 기다시피에서 준비해온 이온음료 패트 하나를 원샷으로 드링킹하고 입주 청소도 되지 않은 먼지 바닥에 들어 누웠습니다 페인트 칠이야 어찌되었건 나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에어컨을 켰습니다 잠시 누워있으니 온몸은 꼼짝 못하겠는데 정신이 돌아오더군요 그래서 폰을 주었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일기토 중에 급성 담낭염이 오면 다리에 심히 이러고 이제 그 다음 합에 이제 목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때 잠깐 정신이 붙어있다고 하죠 헐 목 이러면서 그런 상태죠 그래서 폰을 주워들고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마지막 더칠은 며칠 지나서 해도 되는지를 찾아봤는데 각종 페인트와 시공과 관련된 광고 및 바이럴로 가득 찬 한국 블로그와 검색 엔진은 제 궁금증에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런걸 보죠 쿠팡 더칠 옥션 빠른 배송 더칠 11번가 더칠 페인트샵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나중에 들은건데 페인트샵 점장님은 그날 저희 단지 다른 집에 페인트칠라로 아주 가까운데 계셨다 합니다 굳이 페인트샵 점장님도 전화를 받아도 딱히 해줄 말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자더러 구원해주지 말라고 이미 선택한 뒤잖아요 구원은 필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원책한 뒤잖아요 아니 내가 뭘 했냐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계속 누워있는데 누가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신을 수습하고 보니 하자 보수차 각 세대를 돌던 건설사 직원이 저희 집 하자 보수를 위해 들어오셨더라고요 이게 있어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근데 자기가 또 체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노란 포스트잇을 한 뭉치를 들고 와서 요거 안됨 요거 해줘야 됨 이렇게 붙이고 거기 들어온 걸 기준으로 건설사에서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이런 신랑이가 좀 있죠 그러네요 대단지는 큰 회사가 이걸 열심히 해주면 좋죠 네 당시 정식으로 입주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는 하자 보수 담당 직원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각 세대를 출입할 수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도저히 저녁때 마지막 작업을 할 자신이 없던 저는 그래서 작업하러 오신 직원분께 딜을 걸었습니다 혹시 두 시간치 일당을 드릴 테니 저녁때 한 시간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박상현이씨를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의가 있는 모범적인 시민이어도 죽기 직전엔 아무 말 다 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 일기토로 얘기하면 그거죠 살려줘 곧 자식이 태어난다 쓸데없는 TMI를 늘어놓으며 구슨된 노모가 계신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염치없고 예의없는 요청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원래 쪽팔린 거 하면 기억을 열심히 지우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때 정확한 표현은 나는 살려줄 사람일 것 같아요 정확히 그거예요 아마도 이거 말고 내가 살아서 이 집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직원분은 직원 우리 그런 거 못해요 그리고 제 작업도 밀려서 지금 야근하는데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이러면서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당연하죠 자초주종을 이야기하자 직원분이 혀를 차며 직원 아이고 집주인이 돈 몇 푼 아까워서 그러셨어요? 그럼요 얼른 병원부터 가보라고 하더군요 노동에 돈 안 쓰려고 하는 자본의 귀결이 이것이 정치이론 마지막 더치는 생략해도 되고 칠한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건조한 날 잡아서 더 칠하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날 더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는 전문가의 말씀이 보금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스박스에서 남은 이온 음료 페트 하나를 꺼내드리고 작업하던 거 챙길 생각도 못하고 겨우 운전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보통 이제 무협재에서는 간신히 몸을 패쳐 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깨강정이 되어 흩어졌다 등등등 병원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을 집에서 전신 근육통에 시달리며 시체 놀이를 했습니다 다음날 집 근처 병원에 가긴 했는데 심한 탈수에 가벼운 온열 질환인데 며칠 휴식만 하라 하더군요 그날 예보와 달리 비가 오지 않았고 기상청이 참 야속했습니다 이게 약간 정말 그러네요 큰 병장기를 들고 1대1을 싸우다가 결국 기가 다해서 퇴각한 다음에 지금 운기 조식을 3일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최초의 우리 집안의 책사 아내분께서는 애초에 다 예언을 하신 거 아닙니까 출병하지 마라 너 뒤진다 넌 화공에 죽을 것이다 손바닥에 보라자를 딱 써갖고 며칠 지나 입주 조절 청소 전날 그 처참한 현장을 정리하러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페인트는 뚜껑을 닫지 않아서 이러면 보통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걷는데 방해가 되는 암흑물질 같은 것이 되죠 다른 어디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아이템을 주웠는데 무게만 차지하고 상인이 받아주지 않아요 연성도 안 돼 상인한테 팔려고 던지면 이걸 어디다 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블린이 내쫓습니다 덫을 했을 수 없는 상태였고 페인트가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보양재를 제거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양재는 그대로 붙어있었습니다 거기에 환기가 되지 않아 페인트 냄새가 풀풀 나고 있었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적벽대전이 불탄 뒤에 패전의 현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낸 화살이 다시 돌아온 이후 그래도 현장을 정리하고 조심조심 보양재를 제거하니 제법 그럴싸하게 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난 이벤트가 제일 웃기다 제법 그럴싸 왠지 뿌듯한 마음에 사진을 찍어서 아내에게 보냈는데 정작 아내는 페인트샵에서 고른 색깔대로 안 나왔다고 타박부터 하더군요 이것도 상식입니다 네 건조되고 보니 원래 정한 색깔보다 밝게 나왔습니다 제가 사흘 동안 근육통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도 타박을 하나 싶었습니다만 거기에 뭐라 한마디 얹었다가는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지 그랬냐고 또 타박할 것 같아 그냥 참았습니다 저는 15년 차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15년 차가 되면 이런가 봐요 이러니 결혼을 졸업한다 그랬지 사람들이 아니요 진정 열심히 산 15년 차였다면 애초에 말을 들었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출병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해피리 에버 애프터 아니 저는 이 이야기에서 제일 드라마틱했던 순간은 이온 음료와 얼음을 챙겨주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이 어떤지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가 보통 책사라 그런 거잖아요 천몽과 지리에 능통한 거예요 그렇죠 천지인을 모두 아는데 그날의 기상도 어땠지 알고 계셨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장소가 어땠는지도 알고 계셨고 그렇죠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헐 동남풍 그럼 이제 사실은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이죠 이쯤 되면 큰 그림인 거죠 새집에서는 내가 주인이다 내놈 한번 겪어보거라 그 뒤로 결국 덧칠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름에 정성이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까지 만 5년간 곰팡이 구경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아내도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랬고요 여기까지가 그 더운 여름을 제가 더욱 각별하게 기억하는 좋게 된 기억이었습니다 당시 아내에게 찍어서 보여주었던 사진을 공유 드립니다 아래쪽은 원래 문이 물이 많이 닿고 떼도 많이 타는 곳이라 거기에만 진한 페인트로 마감을 할 계획이어서 대충 칠했습니다만 거기만 빼면 처음 하는 것 치고는 잘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사진의 퀄리티를 보면 알 수는 없고 그냥 빗물 바지 걸레 바지에 조금 삐져나와 있고요 아마 주어답게 그냥 그게 끝입니다 제가 본 걸로는 일부러 이렇게 사진을 해상도로 안 좋은 걸 보내신 게 아닐까요 우리가 디테일을 전혀 볼 수가 없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다시 하라면 절대로 못하겠네요 아니 할 수 있어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직업이 광희의 엔지니어면 기본적으로 타인의 기술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망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가 가장 더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과거 날씨 기록을 찾아보니 이사 다음 날이었던 8월 1일이 수원 39.3도로 최악이었네요 맞아요 정말 더웠습니다 올여름 덥다 덥다 하지만 2018년에 비길바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한참 쾌적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시점에 전세계에서 새만금에 모인 아 여름에 오올 바 같은 사연이군요 사람들의 온열디란 관련 기사가 쏟아지는 중입니다 그분들도 더 큰일 없이 잘들 집에 돌아가시고 방송 만들어주시는 모두 방송 들어주시는 모두 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되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나의 맥북 프로에서 박상흔드림 이 얘기를 시원한 데서 들으니까 또 좋네요 저의 가장 비견할 만한 경험은 13년 전에 앨범이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일단 앨범 나오자마자 공연하는 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런칭 공연을 그땐 많이 했었거든요 저의 반대에 노는 일은 이거였어요 아니 사람들이 아무도 노래가 뭔지 모르는데 그걸 라이브로 하는 게 재밌을까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근데 마침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영화사에 방금 취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큰 영화사 극장회사가 있었는데 극장회사의 대리급들이 보통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에 실적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통해서 극장 한 군데를 런칭 장소용으로 섭외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극장을 섭외했으니까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노래에다 영상을 얻는 비용을 알아봤어요 너무 비싼 거예요? 내가 출병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상 툴을 배웁니다 한 달 동안 만들었어요 저는 그때의 모든 문제가 저의 척추 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현 척추 상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시킬 거리라는 말이 한 달 내내 나왔지만 시작한 이상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중간에 만들다만 한 거 누구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좀 완성해 주세요 그러면 그가 웃거나 놀렸으면 전 너무 슬펐어요 그건 옵션이 아니야 되돌릴 수 없다고 박상은 씨 10분 이하합니다 우리 얻는 교훈은 뭐다? 전문가를 존중해요 세상 모든 것에 비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요 박상은 씨 고맙고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 다수의 팟캐스트 시 그리고 궁금합니다